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플러스의 김만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플러스 시간에는 지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하게 좀 더 정보를 알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요청이 있으셔서요 오늘 그렇게 특별하게 자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국적인 교모를 갖춘 메디칼 그룹 중에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을 하시고 또 유일하게 가장 크고 튼튼한 메디칼 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 차민영 회장님 이번 시간에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 때 아주 중요한 때와 시의에 대한 정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맙다 이들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 더 뭐 HM나 우리 서울 메디칼 그룹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해서 오늘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첫 번째로 HMO 혜택 네 뭐 이런저런 것들 나는 헷갈려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그 시니어분들을 위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HMO 뭐 굳이 HMO만 들어야 되는 거야 뭐 HMO가 어떤 혜택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으셨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나 65세 지나서 메디케어를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네 저런 분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메디케어를 받고 나서 HMO를 들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많은 엑스트라 베네핏이 있습니다 HMO를 들게 되면 첫째 치과 어 1년에 뭐 몇백불부터 어떤 보험은 1년에 2천4억불까지 커버됩니다 2천4억불 굉장히 많은데 뭐 임플란트 한두개도 커버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어떤 보험은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2020년 2020년부터 어 언리 미티드라고 하는데 치과가요? 네 치과가 네네 그 보험회사가 어딘지는 에이전트 물어서 알아보시고 바랍니다 네 그리고 침술이 보통 일 년에 어 스물네 번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안경이 보통 평균 한 일 년 한 삼백 불 정도 안경을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자기 눈에 맞게 네 그러니까 안과 진료 말고 이건 당연히 그냥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해주는데 일 년 삼백 불 정도 안경을 자기가 안경 안경 안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청기도 보통 한 평균 오백 불 정도에 보청기 혜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오티시 오블드 카운트 약이라 해서 어 처방 없는 약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아스피린 뭐 등등 뭐 샤론 파스 네 예 뭐 많은 약이 있죠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가 돈을 내고 사야 됩니다 메디캠에 있는 분은 그런데 이것도 어 금액이 조금씩 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많은 부분이 커버됩니다 몇 백 불 정도가 커버됩니다 1년에 네네네 그래서 자기 돈을 안 내고도 이걸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 체육관 피트니스 네 피트니스 24아웃 피트니스 LA 피트니스 또 보면 해서만 다르지만 네 갈 수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피트니스 커버되고 그러니까 그 시니어분들이 시니어분들이 네 그 운동을 하시러 가는 것까지도 네 엑스트라 커버되죠 네 또 병원 방문할 때 어 트랜스포테이션 택시 차량 운용이 커버됩니다 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요 네 그렇죠 지원도 해주고 또 해외여행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새는 시니어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이나 유럽이나 많이 가시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다 입원했다 그러면 뭐 몇만 불 나오게 되겠죠 최소한 미니엄 그것이 지금 메디캐어로는 커버 안됩니다 전혀 안됩니다 네 그런데 에이 채널 회사로 들여서 시니어가 이 들면 이 시니어들이 한국이라든가 유럽에 가서 병이 생겼다 뭐 응급을 통해서 말합니다 꼭 응급실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몇만 불 됩니다 뭐 오만 불 십만 불 되는 회사 대부분이고 어떤 회사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말 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얼리미터입니다 백만 불이든 이백만 불이든지 회사가 워낙 크니까 다 커버해줍니다 아 그게 얼마나 좋은 혜택이 많습니까 메디카 메디케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십오 세 이상의 어르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만 에이 채무를 선택하시면 베네피스로 그 엑스트라 베네피스로 그렇죠 없는 베네피스로 네 다른 것들 외에 엑스트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 거고요 네 그럼 에이 채무 만들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화 빠졌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바야그라 바야그라 비아그라 부르는 바야그라가 한 달에 보통 네 개 정도 되는 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거 뭐 난 필요 없어요 이러시면 안 받으면 필요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네네 자 오케이 에이치에 모가 이렇게 육십오 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베네피스로 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택하시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 중에 이제 또 역시 시청자에게 퀴엔 질문을 주신 건데 이 에이치에 모 들었어 그런데 보험회사까지는 알겠는데 네 서울 메디칼 그룹이 다 돈 내준다 그러는데 서울 메디칼 그룹이 보험회사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구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아 그렇게 되는거죠 이름이 메디크룹이라서 많은 분이 혼란을 일으키지만 저희가 위임받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은 회사 있죠 저희 계약된 데가 캘리포니아 15군대입니다 시니만 유나이트 헬스케어 뭐 휴머나 뭐 웰케어 뭐 센츄럴 뭐 많죠 다 다 말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다 있죠 저희 많은 보험회사가 저를 계약을 했을 때 한 달에 일정량을 줍니다 한 한 명당 얼마 그걸로 다 끝나요 자기들은 이제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써 살림을 하는 거구나 모든 페이를 다 합니다 주치 전문의 ctmri 뭐 등등 입원 우리가 다 합니다 환자에 소요되는 모든 그 부대 비용이나 전문 비용 우리가 보면서 역할을 백 프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지성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말 많이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로 튼튼합니다 저희가 환자 3이 넘고 시니어가 2만 3천이고 이렇게 될 때까지 저희들도 중간에 큰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자가 숫자가 작은 데서는 들어오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입원 환자가 많으면 문 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IPA라 부르는 메디크룹은 10개 중에서 7, 8개는 10년 안에 보통 문을 닫습니다 아니면 딴 데 팔리든가 그렇게 어려운데 커지면 저희처럼 4명이 되면 이제 그런 위험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이 하나 해소가 됐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메디칼 그룹이 무슨 보험회사야 이러시는 분들 계셨었죠 그러니까 서울 메디칼 그룹이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혼돈이 없다는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험회사가 튼튼해야 또 많은 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의 여러 가지를 할 때는 크고 튼튼한 크고 튼튼한 데에는 재정적으로도 탄탄하다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네요 자 그건 다 됐다고 쳤을 때 서울 메디칼 그룹에 그러면 정말 그 양질의 서비스를 준비해 줄 의사들이나 뭐 또 예를 들어서 리퍼나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어떤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좀 그걸 자세하게 좀 아시죠 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잠깐 다시 못 본불 메시지만 드리면 자 여기다 잠깐 드릴까요 1993년에 만들어서 지금 26년 27년 다 됐고 역사가 네 네 아이고 이쁘게도 만드셨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아 주치가 지금 300명이 넘고 네 전문의 3000명이 넘습니다 까 한국분들은 거의 90 95% 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 전문의든 주치의든 이제 전국을 커버했을 때 좀 얘기고 전국 하고 있으니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네 캘리포니아는 한 이 중에 삼분의 일 정도 캘리포니아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 숫자가 지금 거의 한 사명이 됐고 이것도 벌써 몇 달 전제이고 네 시니어가 이만 삼천 명이 넘습니다. 사만 명이 됐다는 게 탄탄해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메디컬 그룹입니다. 전국에서도 저희들은 손꼽히는 메디 그룹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고. 시니어 그러니까 메디가 에이체모 시니어 메디케어 메디케어로 저희 그룹에 들은 분만 이만 삼천 명이 넘습니다. 저희 목표가 지금 사 한 명에서. 지금 한 육 년 칠 년 안에 십만 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들고 있죠. 계속 저희 그룹에 매달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또 이거는 무슨 지도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 하는 데가 캘리포니아 엘에이하고 오렌지 카운티고 또 사노세를 하고 있고 시애틀 워싱턴주에 시애틀도 하고 있고 하와이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조지아주에 아틀란타를 하고 있고 또 버지니아 하고 있고 뉴저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대를 하고 있고 이천이십 년에는 뉴욕과 라스베가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튼튼한 이거 이건 뭔가요? 네 이 IPA 중에서 이제 파이브 스타는. 파이브 스타 이거 호텔 이런.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파이브 스타가 되게 받기 어렵고 최고의 등급인데 많은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은 다 그걸 다 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최고로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게 파이브 스타인데 저희도 이천십 칠 년 이천십 년 받았고 이천십 년 도 곧 받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로 저희들은 환자 진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증받은 메딕 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탄탄한 보험회사로 자리 잡고 또 아까 문자 그대로 서. 그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을 해 오셨는데 이 사실 이런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시는 곳도 있고 무엇보다도 리포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고 두 말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 외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많은 어떤 그 외적인 도네이션이라든지 또 문화 활동이라든지 하고 계시다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전 리포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 드리고 리포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은 백 프로 해야 됩니다. 의학적 필요하지 않은 성형에 대한 것. 뭐 코너 핀다든가 뭐 쌍꺼풀 수술 점 빼고 이런 거 요게 오 프로가 들어와 신청이 허가 안 된 데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에서 해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그걸 다 합치면 구십오 프로고. 그럼 백 프로네요. 그렇죠 요거 빼고 나면 백 프로입니다. 의학적으로 해주려 하는 건 백 프로 해 주는데 그걸 하루 안에 저희들은 해 주고 있고. 하루 만에 응급인 경우에는 일 분 안에도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오십 퍼센트 정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 심장 내과 신경 내과 이런 거는 생명 집계되기 때문에 그건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속 시원하니 속 시원하니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 활동들을 좀 보여주면 저희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시니어 메디크룹 이름을 쓰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의사 백 명이 됩니다. 백 명 주치의가 많고. 그리고 뉴저지에서 의사들하고 회의하고 찍은 사진이고. 이 양반이 아주 실하게 생겼네. 시애틀 시애틀 메디크룹 이름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서울메디크룹 이름을 쓰지 않고 시애틀 메디크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되고 있고. 무지하게 바쁘셨 같다. 네네네. 그거 이제 저희들이 이제 LA 헬스페어 건강 금지해준 겁니다. 한류 장르병원하고 10월 12일에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와서 독감 예방에서 왔고 강의도 듣고 가셨고. 또 이것도 예 그것도 같은 이제 강연 받는 사진들 강연 들은 거.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위암이라든가 이런 거 다 설명한 거. 심장 내고 선생님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의학에 대한 정보들을 참 많이 받으셔서 좋으신데 자 이외에도 각종 어떤 문화활동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앞으로 계획들이 어떠신가요? 지금도 일년에 한 서너 번 이 콘서트를 해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하고 계시죠. 많은 저 벌써 가시고 오셨다 가셨고. 네. 네 저희 앞으로도 계속 이 시인들에게 문화 행사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많은 저희 도네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이는 환자가 보이는 치료에 대한 진료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마음까지 포근하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또 활동을 통해서 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순재 씨가 살짝 광고를 하시듯. 멋지 우리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야 뭐. 그분이 제 서울대 선배죠 저는 서울대 의대고 그분은 서울대 철학가 나오는데. 그분이. 아무리 광고 그걸 준다 해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 대해서 무려 몇 달 동안 조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했어요 아주 전화로 인사를 하면서. 제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후배 뭐 이렇게 하셨겠죠. 자 오늘 서울메디칼 그룹에 참여 회장님 모셔서 자세한 정보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잡는 게 지혜죠. 자 오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